미스티씨의 틱톡 안녕하세요 여러분! 미스터 사이곡입니다. 빡! 자 오늘 여러분 저랑 같이 해보실 틱톡 리액션은 바로 미스티씨의 틱톡입니다. 엄청 많은 구독자분께서 미스티씨의 틱톡을 추천했어요. 특히 저번에 린 웍담씨 린 웍담씨의 팬분들께서 저기 미스티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저도 유튜브에서 미스티씨 하는 거 많이 보는데요. 일단 여러분 같이 함께 보러 가시죠! 와우! 어 와! 친구 틱톡 찍고 있는데 장난하고 있어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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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꽈배기! 꽈배기! 오! 냉제비! 두 분이 자주 나오네요. 린 웍담씨 맞죠. 이건 리얼.. 오 맛있겠다 해홍 귀여우면서 또 웃긴 것 같아 미스트 씬 코로나 아 코로나 지그지그 아 이거 예전에 유행했었죠 아무거나 주이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왜이든 그리 따운돼있어 뭐가 문제야 새신대 분위기가 건너살 무슨 이런게 유빈인가 왜이든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밌고라 같아도 급한 대로 붙어져 아 오늘 날 펜쳐 아 오늘 날 펜쳐 지코씨가 지코씨가 어 뭐야 약자는 강자 앞에 약하죠 약자는 강자 앞에 약하죠 오우 깜짝이야 아니 너무 오버한다 일자옵 오우 말랐네요 미스트 씨 고농색 머리 고농색 머리 고농색 머리 아 광고구나 샴푸광고 이분도 같이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고농색 머리 고농색 머리 아 밖에 저거 그니까 그거랑 비슷한거 오오오 이게 뭔데 이 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예뻐지라 귀여워 여러분 미스트 씨는 몇살이에요?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 크질라 너의 동댐 만나는 거 춤도 잘 추시네요 응 춤도 잘 춰 래퍼 미스티 너무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넌 난 안전하니까 여러분이 미스티 씨는 역시 이게 잘 어울릴게요 잘 됐어 끝났다 여러분 저랑 이렇게 같이 미스티 씨 틱톡 봤는데요 미스티 씨 또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거랑 틱톡에서 보는 거랑 되게 다른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거 틱톡 할 때 되게 멋있고 또 어쩔 때는 귀엽고 그런 것 같아요 미스티 씨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말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앞으로 스트리밍 하시는데 건강하게 재밌게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또 다른 리액션 같이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코멘트 날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 까문 진 쨰오 저에게 전화해 주신 거 진쨰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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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쨰오